아 맛있다 자 직원들을 위하여 야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장님을 위하여 건배! 건배! 사장님이 건배! 맛있어 건배! 아 좋네 야 선아씨 선아씨 먹어야겠다 네? 네 어딜? 우리 쌀? 아 너도 너도 선아씨는 요거 요거 메추리알 요거 요거 먹어요 여기 놔드릴게요 왜 이렇게들 챙겨대? 안쓰러워서 못 보겠네 자 이걸로 먹어 먹어요 누나 와 맛있다 맛있지? 양경씨 도토리묵 일이네 아 좀 덜어드려요? 아니 나 소름끼치게 도토리묵 좋아하니까 똥칠어줘 내가 다 먹을래? 네? 이걸 다요? 그래 내놔 내놔 야 야 도토리묵 도와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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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아 가 Á 아 아 자, 기웅아. 뭐야? 왜 기웅이만 많이 줘, 영자 씨? 네? 아니, 그냥 고기는 몇 점 없고 감자만 잔뜩 있는데요, 뭘. 그러니까. 감자를 왜 기웅이만 잔뜩 주냐고. 닭도리탕 백미는 감자거든. 내가 닭도리탕 감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. 나 감자 먹으려고 여기 온 거야. 감자 먹으려고 닭도리탕 시킨 거라고. 그러게, 기웅이가 그래도 내가 감자가 많긴 하네. 많다. 자요, 여기 드세요. 아우, 이 맛있는 감자를 기웅이만 주고 말이야. 내가 생각 좀 길게 하라 그랬지. 아침부터 까칠하게 구는 승준이 어이없는 영현대.